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유일의 IOC 국제기구인 WT,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춘천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산이 190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데,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데다 유치 이후 실익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월 춘천시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우선협상 대상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8월 중으로 정식 협약을 하면 춘천 이전이 확정됩니다. 장소는 송암 스포츠타운 내 의암 호숫가. 2026년까지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물을 짓는데 1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과연 그 정도의 실익이 있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의회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주 치열한 공방 끝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 이전 동의안 중에서 문제가 된 건 춘천시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19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뒤 50년간 무상으로 세계태권도연맹에 사용허가를 해주고, 5년 단위로 자동 갱신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95억 원, 도비가 30억 원인데 올 연말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또 춘천에 이전한 뒤 임대료 등 운영비도 춘천시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춘천시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은 없습니다. 임대료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합쳐 연간 운용비 1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임대료와 상하수도요금 1억 원을 다시 납부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연간 전기요금 3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며 시의회와 달리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또 일단 동의안 통과를 위해 사용허가 기간을 50년에서 3, 40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춘천시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사용기간을 길게 할수록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운영비를 다 지불 받는, 다시 저희 춘천시가 환불받는 그런 협약서도 있거든요. 세계 태권도연맹 본부 이전을 확정짓는 정식 계약일은 오는 19일. 춘천시는 그 전에 원포인트 유예를 요청해 동의안 통과에 힘쓰겠다지만 실익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